여와를 배웠어요 여와를 맑은 물이셨습니다 그 형상은 너무너무너무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벽하셨답니다 천국을 주신다는 눈빛을 보내실 뿐이십니다 말없이 사라지시고 또 바쁘시다고 하셨어요 우주공간, 까막 우주공간에 맑은물로 제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많은 말씀중에 요호와 그 말씀으로 주를 만나지요 그러나 맑은물로 저에게 천국의 땅을 마련했다고 또 그런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모습에 반해서 그 모습이 너무 신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너무나 제가 혼과 영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저에게 영혼의 내 영혼의 만족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해냅니다 천국은 만들어주셨어요 이 지구는 우주정관을 확인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? 새우둥지 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렇습니다 천국의 구압 였기 때문에 천국을 주신다 했습니다 아멘 아멘